시선 주시겠어요? 네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약사 유지호 역을 맡았습니다 반듯하고 선한 인상이지만 즉진하는 면모도 지니고 있다고 하죠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바라만 봐도 흐뭇해지네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마음껏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플래시가 커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무대 옆에 서 주시고요 이어서 한지민 씨를 모시겠습니다